오늘 저 시내에 볼일에서 유출하고 왔는데요. 이 녀석이 아주 죽고 못삽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에서 유출하고 왔는데요. 예를 들을 먹을꺼 아매 고맙습니다 에 뭐야 고맙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해야지 야재와 뭐 고맙습니다 에 으 으 시장에 갔다가 애들이 생각나서 꽈배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다 먹으라고 먹으라 이제 아예 주로 가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아예 고맙습니다 해 으 고맙습니다. 땅에 떨어뜨리도 않고 한 번에 다 먹을 모양입니다. 에잇? 어휴 야, 빨리 물 먹으라. 목맥 이랬다 이마. 응? 물 먹어, 가서. 어휴 목맥! 아이고, 애껴 넣을 건가? 어휴 어휴 자, 이보구 자, 이보. 자, 이보. 자, 띄워줄게. 아, 이 새끼. 희한하네. 자. 야, 이 새끼는 중채를 좀 안 먹고, 띄워줘야 먹지네. 맛있지? 아무리 어디서 먹어 봐. 어휴 저 새끼는 중채는 중채가 고춧가루 하나 있다 상담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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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Rapider 오이! 오이! 도영아 이리와 도영아 이리와 이만하네 너도 될지 아니냐? 가만히 있어요 빠지겠는데 일어날 오후 폭풍 코코 바지 바지 쫄아 쭈아 아잇 아이 가만있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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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잇 당신이 자꾸 있어요 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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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돼 아직 아잇 안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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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리여 여여리여 예리는 집수정까지 다 때려보시고 아이고 얘 따라와 얘 따라와 어? 예리야 여여리 예리 이 녀석이 풀어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풀어주라고 구룡이처럼 같이 가고싶어서 막 아양을 쏩니다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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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차 구룡이 요 녀석이 줄을 짧게 맺으면 못 견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견딥니다 그리고 자꾸 끙끙거리면서 풀어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 훈련실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자유분방하게 큰 줄에서만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짧게는 첨부구였는데 저 녀석 보십시오 줄을 불어서 끊을라 그러는데 제가 끊어지는 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룡아 얇아 안돼 너 그런 훈련도 해야돼 이제 저하고 일하러 다닐 때는 이렇게 짧게 묶어서 밭에 피해를 안주게 하려고 이렇게 에세이 쓰기 뒤에 묶어서 다니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짐승치는 뒤에서 버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가는 줄 알고 잘 따라오는데 와서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구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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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 그래 물어도 안 끊어져 어 그거 물면은 폭신폭신해서 이빨 건강해지겠다 한번 해봐라 계속 끊어봐 노력해봐 노력해봐 구룡아 노력해봐 구룡아 노력해봐 그래도 참아야돼 너 내가 이게 한번 훈련다 한번씩 하고 해야지 이렇게 나중에 같이 된다고 그럼 어떡하려라 그러냐 음 아 생각해 보지말고 이거 훈련이야 훈련 알았지? 많이 답답해 합니다 그래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아무게 안 돼 동네 없는 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청양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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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천천히 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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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 이거 한번 가자. 주인님이랑 같이 가만히 있어야지. 몸 차이가 이리 많이 나나? 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가만히 있어.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예리도 오늘 처음으로 짧은 질로 해보는데요. 어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이제 택. 이거 빨리 가만히 있어. 이거 빨리 가자. 천천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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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줄이 매여 있으려면 답답하잖아 그냥 훈련하는 거야 야, 예리가 확실히 영리하구나 예리가 확실히 영리하구나 응 불 좋대, 우리 예리 천천히 천천히 이야, 예리가 불쌍한 듯하네 예리야, 불쌍한 듯하다 예리야, 불쌍한 듯하다 하하 예리는 훈련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야, 진짜 역시 예리가 머리는 최고로 좋아 영리하네 예리가 불쌍한 듯하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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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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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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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